세대 공감 엄마아빠 퀴즈 아들 키운 보람 딸 키운 보람 이 시간 치킨으로 느껴보시죠 대한민국 엄마아빠를 응원합니다 엄마아빠 퀴즈 엄마 또는 아빠가 퀴즈에 도전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나사렛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치킨 교환권 3장을 보내드리구요 심심타파 청취자 5분께는 5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엄마와 함께 또는 아빠와 함께 퀴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문자 샷8200원 무료 인터넷 미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 모두 열려있습니다 신청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유승우 피처링의 산이가 부릅니다 유후